아니지? 볼트 같은 거 아니지? 깜짝이야 이씨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 보다 시제품 UP77 무한한 잠재력 고작 300원짜리 네 이제 좀 있으면 100시간 되는데요 아직 못 깼어요 플레이 시간만 100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작 입 같은 걸 얻어들고 나 진짜 깜짝깜짝 놀랐네 고소될 것 같습니다 너 고소 격리 문제 여기가 조용히 확장공사를 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커티스와 결혼을 했대요 개발하던 녀석이 그런가 보다 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찾았어 바닥이다 이게 무한퀘에요 무한퀘 한 번만 더 하자 마지막이다 이제 언제까지 하는 거야 더니치 호러? 더니치 호러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더니치 호러는 보러라고 지금 해놨지만 아무튼 호러죠 호러 원래 더니치 호러는 뭐 노말 때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곳이라 파워하머 입고 있는 레이더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그게 리젠이 되었어 리젠이 되었다라고 하면 꽤나 피곤한 퀘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더니치 호러를 어떻게 해서든 보내려고 이게 왜 해 이것들이 폴아웃 3에서도 더니치 그거 있지 않았어요? 적들이 너무 많은데요 피곤하군요 피곤하군요 뭐지? 넌 봤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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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합니다 안 할걸 그랬다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저거 저거 싸워야겠죠 저는? 하던 대로 해야겠습니다 뭐 인마? 뭐라는 거야 이놈 레벨이 39 어떻게 해 너무 세잖아 이거 여러분 슬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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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제 매트 때리면 되게 좋죠 부트캡 마인도 리젠 되어있네요 좋네요 AP 채워서 한 마리씩 각개격 파하면 뭐 이때처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나름 다행인거 다행이라고 해야되나 슬램 뭐야 이게 아 이런 양아치들 지금 같은 편이 같이 붙어서 싸고 있는데 술탄 던지는게 어딨어 쓰레기들이 죽여야 돼 뭐 죽이면 내가 지금 으어 박살 냈고요 아 일어나라 지금 지금 으어가지고 우어가지고 이거 또 뭐에요 잔채이가 귀여워 갖고 사람을 때리네 잘 굳이 엎 멋이 없었네요 많이 달 줄 알았는데 멋없게 했어 내가 게임은 그건 인정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이 찜찜한 곳에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더니치보로를 섬멸하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한 대 때려버려 박사를 아주 그냥 무기를 잘 줬어 너무 힘들고 전문가 랜다 전문가 납시였네 저 맞아야 지가 전문가인지 잔칭인지 알겠지 제꼈어요? 야 제꼈는데 뭐하는 거야 제꼈을 때 때려야 되는데 어퍼컷이 세죠? 굉장히 쎕니다 어퍼컷 이제는 적들이 레벨이 올라가지고 잔툭 단축 전투 소총을 다 들고 있네 뭐 하려구 자 카운터 좀 센놈인가 봐 카운터를 총 맞았는데 자 자 더블 어퍼컷 어퍼컷 저기서 때릴 때 자 잡아뜨려 뭐야 저한테 저걸 줘서 너무 편해졌어 아 그냥 갖고 오는 거구나 챙겼습니다 슈퍼두퍼마트 슈퍼두퍼마트 슈퍼두퍼마트에 있는 적을 섬멸하라고 여기 몇 번을 갔었는데 슈퍼두퍼마트 아 술을 먹어야 돼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술을 또 먹어야 돼 뭔 소리여? 베이보스 최악이다 베이보스 아 짱돌에 맞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 자 술을 먹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보이지도 않네요 최악의 참사 소지 한 번 마시고요 바로 튀자 네 맞았어 우와 씨 베이보스가 여기 왜 있냐고 우웅 우선 쏴 주는데 들어갔다가 쾌를 정리한 다음에 나오면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쵸? 그게 아니고 형님입니다. 형님이 계신 거죠? 왜 형이 싫은가? 형이 되기? 왜냐하면 어딜 가도 이제 형이거든요. 어딜 가도 형이야. 동생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안 가면 돼. 안 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 저기 보스급 구울이 있나봐요. 보스급 구울 하나 제거하고 끝내죠. 늘어났다. 끝났다. 자, 끝났습니다. 퀘스트는 끝났는데요. 문제는 나가서가 문제죠. 나가서가 문제입니다. 은신을 하고요. 은신을 하고요. 아, 떠났다. 저것도 뭐야, 그것도. 베이모스랑 싸우려고 지금 기껏. 베이모스 없나요? 베이모스 어디 갔냐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술발이 떨어졌대요. 한 잔 더 마시면 되지 뭐. 자, 술 마시고요. 꿀꺽. 위스키가 훨씬 세진다 힘이. 왔다, 어쩔래. 왔다, 어쩔래. 그것이 말이죠. 여기다. 나는 보겠다놈. 그렇단다. 응. 그렇단다. 응. 아찔게. 죽기니까. 네.